23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일 제1독서 지에서 12장 13절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심으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령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심으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피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를 또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대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국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에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해설은 비유가 전하는 의미를 거의 모두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따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복음은 다르게 풀이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색할 만큼 가라지의 비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비유에서 하늘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비교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하늘나라의 신비는 그분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의 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찾아 냅니다. 수확할 때까지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가라지를 떼버려 두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이 그때는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특성을 말하여 줍니다. 하늘나라는 무엇보다 인내와 사랑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회계를 의한 시간이고 회계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회계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에게 회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과 이웃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주어진 시간입니다.